그대 만났던 내게 행운이야 아직 떠올라 저녁 어두워져야 불안한 별처럼 나 밤을 기다려 감사합니다 아, 저 덕선의 외로운 감동 그가 정말 늘 웃겨 우리 만나서 우리 밀어내고 돌아선대로 간다 한양서, 서원 찾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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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여러분들 고객 재밌게 보셨나요?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편안하게 사진 촬영하셔도 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요 후기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예매하신 예매처나 아니면 인터파크 아니면 각자 개인 인스타그램도 하고 계시죠? 네 정확히 한 세 분 하고 계시네요 하고 계시죠? 인스타그램에 샵 해시태그 김종국찾기, 샵, 저희 배우들 이름 같이 태그하세요 사진하고 후기 같이 올려주시면 저희와 같이 소통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, 그럼 지금부터 5초동안 포토타임 갖도록 할게요 가까이 보여주시고요 오른쪽부터 갈게요 준비 시작! 5 4 3 2 2 고마워요 2 그 가운데 5 4 3 2 1 왼쪽 5 4 3 2 1 1 1 아니에요 네, 저희 공연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행복하고 즐거운 예지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관계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오기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